똥쌍한거 똥쌍한거지 아 똥쌍먹고있지 절대 않아?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뛰어들어 하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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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레잉 이구만 있겠습니까? 컷 와 1장 또 잡았어? 엄청 멋있어 사이종 반려양 사이지만 더 멋있었지 와 커피올 겁나 맛있어 일단 봤지 아니 얘들 다 총을 찍어 하는거 같은데요 네 총을 찍어 하는거 같은데 나 물 배우고 있잖아 오빠가 어제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오빠가 하난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어? 종소파 저렇게 말하니까 어저께 사람들이 종소파 하난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상식이야 상식 아 뭐냐 이식끄라이도 안녕 좋아 아니 이게 왜 좋아 좋아 언니 짱 우리 쭈잉언니가 열을 들어오는 그날까지 달려라 달려라 누나 방송에 여자 팬 있어? 또 여자 열을 들어오고 적배하나 엘바랑 적배 아니면 엘바랑 쇼핑할 수 있어 엘바랑 마치니까 적배가 있고 이하를 묻고 찬이가 엘바랑 있어 아 뭐야? 아이츠 약속까지 보고 와 보고 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털르러 너 너 죽으면 나머지 다 다 딸핀데 그치? 아 근데 진짜 많이 갔어 진짜로 말 보러 왔다라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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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깔아 드디어 한 번을 봐야 게리였나? 한 번을 봐야 게리였나? 이게 뻔하네 한 명이야 적분 세 명! 뻔하네 한 명 적배에서 뭐해 얘들? 적배에서 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직도 적배라고 반쇼인데? 반쇼야 반쇼 재찬이 안녕하세요 반쇼! 반쇼도 여보는 거 주지 반쇼야 야 삐가나? 삐가나고 삥 삥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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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! 손과의 옷이 같은데?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밥 먹었어? wards 아군이 숨었냐 이것을 이겨버리는 클라스 오 북 앞서 아이 이거 으 아 또 끝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와 와 여기 시선 뭐 하시 설마 했다 c 그니까 나 니가 가자마자 먼저 쏘길래 이긴 줄 알았더니 수나있다 쏴 쏴! 아유 점프하면 안되지 점프하면 안돼? 수나있을때 점프가 별받는거 아니야? 뭐야? 수나가 왼쪽에서 쪼고 있는데 누나가 왼쪽을 점프하면 당연히 보이지 좋아 야 오른쪽으로 점프하면 벽인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점프하냐? 아니지 누나 유스를 이렇게 탁탁탁 해야지 그거 그게 안되나 아직 와 이거를? 자관드 네 사람이 평상시 안하던걸 하면 안돼 내가 언제부터 뭐 점프를 했다고 이거 올비 누구야 이거 죽이지마요 지겠다 누나 봐 아니 이거 야 이걸 줬네?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? 이거 왜 줬어요 누나 아니 너 왜? 아니 4명을 딱 오줬어 우리 지금 이거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나빼우 나빼우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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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누나 다누나 5명이나 뭐냐 5명이나 뭐냐 짝을 두병포니까 큰일도 여섯명과는 말인데 맞냐 이거? 감사합니다 맞냐구요 딱 4명이야 이제 뭐리냐명이야 2명인데 황포가 온다 3건 아 뭐야! 쳤다! 옆! 옆!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앞으로 가야지 안 보이네 시간 다 쓰면 45초인가? 45초 델! 발! 와 우리가 되었으면 못하겠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